유방통증은 모든 여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는 증상이다. 호레몬 변화로 인해 유선이 더욱 민감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유선염 등의 염증도 원인이 될 수 있다. 오늘이 그래서 유방통증을 완화하는 5가지 자연치유법을 소개하고자 한다. 여성들은 이 통증이 유방암과 관계 있을까봐 걱정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해하며 며칠 내로 사라진다. 정확한 원인에 따라 통증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자연치유법으로 많은 통증을 다스릴 수 있다. 지금부터 유방통증에 대처할 수 있는 5가지 흥, 미로운 방법들을 살펴보자. 유방통증을 완화하는 5가지 자연치유법 1. 위치에이질 차 위치에이질 속의 소염성분과 이완성분이 유방에 민감함을 가라앉힌다. 위치에이, 질차는 유방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신체 조직의 산소를 공급한다. 재료물 1컵 위치에이질 이자근술 만드는 법 물이 끓으면 위치에이질을 넣는다. 2. 영분간 우린 뒤 어느정도 식힌다. 사용법 천을 차에 적신 뒤 가슴에 댄다. 10분간 가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손에 온기를 전달한다.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한다. 2. 아욱차 아욱에는 강한 소염과 진통성분이 있어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쓰였다. 유방염의 부작용을 줄여주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. 아욱은 가슴에 민감성을 줄여주며 미생물이 유도해서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준다. 재료 아욱일자근술 물 1컵 준비 방법 끓는 물에 아욱을 넣고 15에서 20분을 우린다. 사용 법천을 차에 적시어 가슴 위에 덮는다. 하루에 입원 10분씩 덮어주자. 3. 아마시 물 아마시에는 필수 영양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유방통증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치율법 중 하나다. 풍부한 오메가 마이너스 3지방산과 필수 무기질이 염증을 낮춘다. 재료 아마시 일자근술 물 1컵 준비 방법 아마시를 따뜻한 물에 넣고 하룻밤을 불린다. 다음날 아침 아마시를 걸러낸 후 끈적한 물을 마신다. 복용법 최소 2주간 공복에 마신다. 4. 국화차 국화차에는 이완성분과 소염성분이 들어 있어 민감한 유방을 치유하기에 좋다. 국화차는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. 재료 국화꽃 일자근술 물 1컵 준비 방법 끓는 물에 국화꽃을 넣고 10분간 우린다. 4. 용법 차의 천을 적셔 가슴에 댄 뒤 지그시 가슴을 눌러준다. 또한 하루에 입엉 마셔도 된다. 5. 쇠뜨기 차 쇠뜨기 차를 마시면 생리 도중 발생하는 수분 저류 현상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. 쇠뜨기의 인유성분과 소염성분이 몸의 인여수 분을 배출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 유방조직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된다. 재료 쇠뜨기 일자근술 물 1컵 준비 방법 끓는 물에 쇠뜨기를 넣는다. 컵의 뚜껑을 닫은 후 1. 영분간 식혀 실온으로 만든다. 쇠뜨기를 걸러낸 후 차를 마신다. 사용법 생리 3에서 4. 일점부터 하루에 2번씩 차를 마시자. 유예사항 위에 소개한 자연치유법 외에도 유방통증을 피하기 위한 예방책을 기억해두는 것도 좋다. 내 몸에 딱 맞는 편안한 브라를 입자. 물과 건강한 주스를 많이 마시며 수분을 섭취하자. 포화지방, 설탕, 가공식품을 피하자. 소금 섭취량을 제한하자. 비타민 A와 E가 풍부한 음식을 먹자.